니가 전방보냐? 심심해서 나왔어요 아유 벌써 심심해 너도 큰일났다 왜 웃어? 들어가보세요 아줌마한테 좋은일이 있으신가보세요 나한테? 망고에 나한테 좋은일이 있을게 뭐가 있다더냐? 들어가보시면 알아요 재밌어 보릇없는건 여전하구만 안녕하세요 양반 되시긴 그렇네요 왜? 내 얘기했어? 내용 봤지? 왜 그러세요? 뭐야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청을 넣었었고 무슨일인데 그러세요? 성재엄마 팔자 고칠래요? 팔자를 고쳐요? 나?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에요? 어머니한테 중간다리 놔달라고 사람이 다녀갔어요 중매? 아니 지금 내 나이에? 아줌마 나이가 어땠어요? 놀리고 그러면 못써 어디서 누가 뭐라고 했길래 그래요 세상에 오래 살잖아도 정말 별일을 다 보겠네 성자 하나 시집 가버리면 의탁할 것도 없을거고 귀남 어머니까지 이러실게요 당장 이 자리에서 대답하라는건 아니니께 일단 얘기나 들어 두던지 아줌마 좋으시겠다 하하하 하하하 아 저 기다리는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지요 가뜩이나 일손이 모자라는데 오늘따라 안 나온 사람꺼덩 있어가지고 이 난리네요 예 예예 아무래도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는데 참 큰이네요 예예 아무튼 저 금방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예 미안합니다 아하 이 주사 여기는 내가 지키고 있을테니깐 수고를 좀 해줘야 해서 가면 돼 예? 술통은 자전체에 다 실어놨어요? badly 요고기 은 кварć SC Catalppe 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